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상하이 대첩, 온라인 대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부터 농심신남대 3차전이 온라인 대국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출전을 했을 당시에 중국기사는 4명, 일본기사 1명, 그리고 한국기사는 박정환 구단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나머지 5명의 선수를 모두 이겨야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희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지금 무려 4명의 기사를 모두 이기고 커질구단과의 최종점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릴 바둑은 바로 어제였죠. 마지막 대결, 4연승을 했던 중국의 세어라오의 구단과의 대결을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어라오 선수는 98년생이고요. 2018년도에 이미 L집에 모승을 차지했던 중국랭킹 8위의 굉장한 강자입니다. 박정환 구단과도 2승 2패로 팽팽한 역대전적을 보이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의 입장에서는 커질구단을 만나기 위한 최종의 마지막 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일 이날 여러가지 해프닝 끝에 박정환 구단이 더블헤더를 칠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오전 10시에 판팅이 구단과의 제대국을 승리하고 오후 3시에 정말 쉴 틈도 없이 바로 두어졌던 그런 바둑입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의 100으로 대구기 시작이 됐는데 한번 초반부터 첫소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신남은 배는 각자 1시간 1분 1회가 주어지는 바둑입니다. 셰어라옥 구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기사들과 비슷하게 굉장히 두텁게 두는 스타일을 두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이런 특이한 형태에서 굳힘을 했죠. 보통은 이런 형태에서는 저희들 이론으로 이쪽을 굳히는 게 보통인데 지금 여기서는 일로 굳혀가는 게 보통인데 여기를 굳혀가는 포석을 두었는데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그런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바로 붙여가는 형태를 두었고요. 여기서는 흙이 일로 젖히는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와 복잡한 형태인데 가장 많이 두어지고 간명한 형태를 서로 간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끊어두는 게 좋은 타이밍이고요.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자체로 백이 득을 받고요. 백이 흙이 만약에 그냥 잡게 되면 이쪽을 쭉 밀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항상 늘어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젖히질 못합니다. 끊는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흙이 수가 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곳을 먼저 끊어두는 게 좋은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계속 늘어둬야 하는데 이 형태는 부분적으로는 흙이 조금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처럼 여기를 바로 하나 밀어놓고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에도 이 수가 진행이 됐고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걸쳐가니까 또 붙여서 굉장히 실리를 좋아하죠. 특히 중국 기사들이 박정환 구단을 만나면 일단 실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날일자로 두니까 이쪽을 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셰어라오가 여기를 협공을 하면서 이 네 점 쪽을 공격을 하자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통이라면 뭔가 손을 빼기는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날일자로 나간다던가 이쪽으로 나간다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 가고 자연스럽게 선수를 잡은 다음에 아마 이곳을 뛰어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됐을 거예요. 주도권을 아마 흙이 좀 지고 가는 그런 바둑인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그냥 거의 노타임으로 손을 빼죠. 이곳은 손을 뺍니다. 아마도 이 형태에 대해서 손을 빼는 거에 대한 연구가 확실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중요한 바둑에서 노타임으로 두기는 어려운데 연구가 이미 돼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점 쪽은 여차하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흙이 잡으려고 하더라도 잘 안 잡히는 형태예요. 흙이 여기까지 뛰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까지 버텨버리죠. 집을 완전히 다 챙기는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 네 점이 얼핏 보기엔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흙이 깔끔하게 잡는 방법이 없습니다. 붙여 가더라도 백이 이렇게 끼워 가게 되면 일로 끊는 거는 늘어서 뭐 이쪽이 축이 되니까 역시 이건 흙이 좋지 않겠고요. 있는 것도 역시 잡혀서 공격이 안 되죠. 중앙으로 막는 것은 이어서 이쪽으로 있는 건 밀어서 잘 안 되는 형태이고 쉽게 안 해서 살죠. 그렇다고 막아가자니 백이 끊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 너무 쉽게 살죠. 젖혀 있게 되면 여기를 잡으러 올 수가 없죠. 이쪽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으면 너무 쉽게 살아가는 형태가 되죠. 이거는 흙의 공격 실패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밑으로 위에서 휘어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안에서 살 수가 있는 형태고 이쪽을 두더라도 백이 중앙으로 나가서 가볍게 나갈 수 있는 형태죠. 근데 여기서 셰어라오의 수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 수는 평소에 연구 특히 AI에 대한 연구가 돼 있지 않으면 정말 떠오르지 않는 수입니다. 사람의 감각은 아니에요. 보통 여기 밑에가 터져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를 두더라도 안에서 백이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있었던 거고요. 놀랍게도 AI의 추천수입니다. 평소에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두니까 박정환 구단도 이 내점 쪽을 살리질 않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이거는 정말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이런 초일류 기사들의 바둑이라서 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이 많습니다. 여기를 뛰어들어가서 이 내점을 버리는 거예요. 두 면 붙여서 이건 당의 백이 좋으니까 흙은 당의 차단을 해야 되고 자,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어주면 백이 뛰어나가서 이렇게 좀 쉽게 백도 탈출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셰어라우도 여기서 한 번 변화를 줍니다.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받아서 백이 받아주면 선수를 잡고 이쪽을 준다거나 선수 활용을 해놓고 주겠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렇게 받는 것이 보통이에요. 보통은 받고서 어차피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 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들 수 있는 형태인데 이번 농신배를 보면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가감한 수를 많이 둡니다. 이번 바둑도 그런 게 나오는데 보통이라면 이었을 텐데 이걸 바로 집어넣고 그냥 아낌없이 교환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 두 점을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발상인데 박정환 구단이 결단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월하오가 빵 때림 형태로 받아가는데요. 이수로는 이 자리를 두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삭감을 하면 크게 공격을 하는 형태로 두면서 백의 형태를 지워가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흙 입장에서는 더 두기가 편했어요. 이렇게 두었는데 백이 막상 이걸 다 키워가니까 이쪽을 살리지 않고 키워가버리니까 반쪽 싸움을 하자고 하는 거죠. 땅을 나눠서 막상 이렇게 계속 키워가니까 백의 집이 꽤 큽니다. 그리고 흙은 아직 워낙 넓어서 집이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백은 거의 확정가가 되고 있죠. 세월하오는 이런 진행은 좀 본인이 불리하다고 보고 여기까지만 해놓고 다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였었는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 가감하죠. 이번 농신배에서 유독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내로는 굉장히 손해인데 이렇게 선수를 잡고 중앙 쪽만 둘 수 있으면 백이 나쁘지 않다. 이게 박정환 구단의 판단이었고 사실 이 판단이 옳았습니다. 이 자리만 둘 수 있으면 백이 지금 편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셰어라우도 여기서 중앙을 붙여서 이렇게 늘어서 일단 먼저 중앙 쪽을 먼저 둡니다. 백이 받아주면 그때는 이제 아마 살아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였겠죠. 백의 폭을 좀 줄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도 여기 있는 것은 좀 느슨하죠. 이곳에서 여기를 막아서 아예 크게 키워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건 백도 좀 떨리죠. 흙의 모양이 너무나도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살려야 되는데 백도 좀 떨립니다. 자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이곳에서 손을 빼고 바로 이제 뛰어 들어가죠. 다음에 이제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붙여서 받아 두었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반드시 늘었을 텐데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백이 와버리면 붙여도 젖혀서 이게 지금 아 이 형태가 축이죠. 예 이렇게 해서 축이 됩니다. 예 지금 여기는 아마 흙이 여기를 한 칸 뛰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형태였었는데 아니면 또는 이쪽으로 두고 붙여가면은 여기를 계속해서 크게 키워가는 흙이 작전을 둘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박정환 구단에 이쪽으로 벌리는 것이 싫었던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곳으로 굉장히 애매한 곳으로 두어 가죠. 흙이 받아주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두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셰어라우드 이 정도 선으로 지키기에는 백의 형태가 너무 백의 자변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을 하나 두고 이렇게 기대기 전법을 두고 붙여가는 수를 두어갑니다. 이 돌만 살릴 수 있으면 백이 괜찮다라고 본 거고요. 지금 사실 이 판단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셰어라우도 세계대회 우승자 아닙니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공격이 안 된다고 보고 여기를 하나 끊어놓고 이쪽을 젖히고 여기를 단수를 쳐버리는 것이 강수였고요. 당연히 지금은 축이 되질 않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틀어막아버리면 늘더라도 꽉 있게 되면 다음에 이제 여기 단수쳐서 잡으러 가는 수와 여기를 지키면 흙이 먼저 이곳을 두게 되면 이 돌은 정말 위험하죠. 이거는 아무리 박정환 구단이라도 살리기 힘든 형태입니다. 단수를 치니까 이 한 점을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수를 선택을 해요. 이쪽을 늘어서 살자고 합니다. 젖혀놓고 늘고 다음에 이제 받아주면 아마 지금은 이제 나가서 싸움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셰어라우도 빵 따내는 게 당연한 자리였고요. 빵 따냄이 30집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 이 바둑에서 정말 딱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30집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빵 따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둑은 다시 이제 어려워졌는데 이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제 이곳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중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수보다는 여기를 두어서 이 자변 쪽을 지키는 게 더 좋았어요.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를 막게 되면 그때 하나 이걸 밀어서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나서 이곳을 뭐 한 칸이나 두 칸이나 두어서 또는 뭐 끊어서 이쪽을 정리를 해두었으면 지금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백이 좀 남는 바둑입니다. 이 좌변 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백이 편한 바둑이었어요. 자 그런데 박정환 구단은 이쪽을 살리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 4점 쪽을 살렸는데 4점 살린 것도 굉장히 크지만 자 흙이 바로 이 자리죠. 너무나도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이 중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이 끊어가는 수가 잘 안됩니다. 뭐 이렇게 두더라도 안에서 백이 흙이 쉽게 살아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다고 일로 두더라도 따라 나와서 더 이상 흙을 끊을 수가 없는 형태죠. 이 빵따냄의 위력이 굉장히 느껴지죠. 자 결국 이 한방으로 좌변 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이곳을 막아서 귀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좌변이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이렇게 돼서 바둑은 다시 미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둔 다음에 이제 이곳이냐 좌변이냐 선택을 했는데 자 이곳을 벌려두었고요. 벌려두니까 흙이 이제 이 3, 3쪽을 먼저 물어봅니다. 예 여기가 상당히 맛이 나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그냥 집이라면은 백이 여유있는 바둑이었을 텐데 이곳이 맛이 굉장히 나빠요. 그냥 단순하게 잡으러 가는 것은 이곳을 두고 이렇게 계속 늘어두어서 이건 패가 나는 형태죠. 쉽게 패가 나는 형태입니다. 그냥 잡기는 맛이 굉장히 나쁜 형태라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는 것도 역시 바깥에가 너무 엷기 때문에 백이 잡으러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박정환 구단도 먼저 사전공작을 합니다. 끊는 수를 보면서 흙으로 흙은 받아달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잡으러 갔을 때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쉐어라우도 여기를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계속 응수를 물어보죠.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밀어갑니다. 막으면 바로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딱 걸리죠. 밑으로 끊어서 완전히 흙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뭐 백이 당연히 안됩니다. 자 백은 느는 게 정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막아가니까 계속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끊어가고 싶지만 여기를 두어서 이 밑에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백이 안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지켜두었고요. 자 그러니까 흙도 여기를 지키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 좌상의 흙에 이 흙 다 섰죠. 이 사활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였었는데요. 아 여긴 제가 수순이 하나 잘못 뒀네요. 여기를 밑으로 받았죠. 밑으로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받는 형태가 됐죠. 이 상황에서 이 5점의 사활이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데 여기가 원래 기본 사활은 젖혀서 이제 크게 잡힌다는 겁니다. 여기를 두고 한 칸을 띄워서 여기를 치중 가서 원래는 잡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곳에 붙여둔 수 그리고 1선의 돌이 와있기 때문에 여기를 찝는 수가 성립이 돼요. 끊을 때 늘어서 이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넘어가는 순간 이 끊어진 100 한 점이 연결이 안됩니다. 절묘하게 연결이 안되죠. 단수 쳐서 다시 잡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 쳐서 잡으러 가는 수는 되지는 않고요. 이 돌이 그냥 살면 지금 100이 이길 수가 없는 바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찌르는 수를 두었는데 이 수가 일단 좋은 수긴 했어요. 좋은 수였죠. 이게 흙이 일로 두면 반은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두 점을 선수로만 잡았고 이쪽으로 돌이 오게 되면 역시 100이 좀 남는 바득이에요. 이 두 점을 선수로 잡았기 때문에 실전에 이제 두 점을 흙이 살리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길고 긴 패 싸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박정환 구단이 더 쉽게 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찌르는 수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라나 치중을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는 사실 AI가 나중에 알려준 그런 수인데요. 이게 좀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맞게 되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그때 젖히고 늘게 되면 이거는 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힙니다. 자 모양이 좀 어려워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젖히면 늘어서 역시 잡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수를 치면 잊지를 못하고 여기를 둬야 해요. 자 이 흙이 잡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를 늘어서 만약에 끝까지 잡으러 오는 것은 여기 따내야죠. 따내수 자체로는 여기가 옥집이라 잡혔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여기수가 되는 형태죠. 연결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느는 것도 끊어서 얼핏 보기엔 따내서 뭔가 패가 되는 형태 같지만 자 요런 형태 잖아요. 자 요런 형태 잖아요. 절묘하게 잘 보세요. 여기를 두면 뒤에서 메꿔야 되죠. 따내는 순간 이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따내면 먹여쳐서 살아가구요. 백이 여기를 잇게 되면 뒤에서 단수 쳐서 패가 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흙이 살죠. 자 끝까지 잡으러 가기는 힘들지만 이곳에서 그냥 이 흙이 젖혀서 살자고 할 때 그냥 두 점을 따내면 되는 형태에요. 그러면 흙이 이곳을 잡아야 되니까 이 두 점을 잡고서 역시 이쪽으로 돌이 오면 흙이 아 백이 좋은 그런 바둑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두 점만 선수로 잡을 수 있으면 백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찔러가는 선택을 한 건데 이 수는 흙이 버티는 수가 있었어요. 차이점이 백이 여기를 저쳤으면 흙은 여기를 치중하고 저쳤으면 어쩔 수 없이 두 점을 무조건 버릴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여기를 젖히는 거는 늘어서 여기 하나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두는 건 늘어서 이건 죽습니다. 이 찢는 수는 지금은 백이 여기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늘어요.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여기를 끊으면 이 밑에서 집이 나질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자 이 모양은 여기가 하나 먹여쳐있는 돌을 여기 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을 잡는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쵸?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흙은 두 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되는데 실전은 뭐가 다르냐 실전은 셰어라오가 이 두 점을 버티는 수가 생겼어요. 자 이 굉장히 어려운 형태인데 빅이 아 패가 나는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두고 늘어두어서 따내니까 아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두어서 패가 나는 형태가 됐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 형태는 백이 잡으러 가면서 상당히 손해를 본 형태가 됐고요.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실전의 셰어라오가 이렇게 해서 바로 패를 했는데 이렇게 패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손을 빼고 이 좌변 쪽을 먼저 아 우변 쪽을 먼저 손을 두었으면 박중앙구단도 이 판은 승리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모양은 잘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양인데요. 백이 먼저 두면 잡을 수는 있어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고 다른 데 두면 단수 쳐서 이걸 잡을 수가 없는데 백이 이렇게 두면 오궁도하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체로는 죽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오궁도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맛이 엄청 나빠요. 여기를 둔 다음에 이런 데를 뛰어들어서 이 흙이 잡혔지만은 고깃갑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흙이 이곳에서 좀 득을 본 다음에 이 좌변 이 우변 쪽에 돌이 온다면 여기를 잡아도 지금 팩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셰어라오가 이 돌을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변 쪽을 먼저 두고 버텼으면은 백이 백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패를 걸어가주죠. 네 이렇게 패를 바로 걸어가니까 어 백 입장에서 두 개가 좀 편해졌습니다. 자 이 형태는 잘 보시면 백이 다음에 여기를 다음에 이으면 죽습니다. 이게 형태가 이 형태는 빅이 아닙니다. 이 사카트 형태가 돼서 빅이죠. 그리고 반대로 흙이 여길 있게 되면 빅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팩이 만들어졌는데 셰어라운은 이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팻감을 서로 써가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를 두어가고 따내니까 백도 네 뭐 이제 이쪽을 먹여쳐 이렇게 하고 따내고 단수 치고 이렇게 패를 서로 쓰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따내고 또 여기를 먹여치고 서로 먹여치는 뭐 이런 만들어집니다. 따내고 그리고 이곳을 이제 두어 가는데 팻감을 여길 썼죠. 백이 해소하는 거는 여길 막아서 이거는 이 우변 쪽이 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또 끊어서 받은 것은 정수였고요. 자 따내니까 밀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셰어라오가 일단 여기를 받았는데요. 이수로는 이곳을 잇고요. 해소를 하고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그때 여길 단수 치고 이렇게 두었으면 자 이 바둑은 아주 미세하지만 오히려 흙이 조금 남는 바둑이었어요. 늘게 되면 우변이 너무 커지죠. 단수를 쳐도 역시 단수 쳐서 너무 커집니다. 백이 그렇다고 이런데 두기에는 여길 단수 치고 쭉 밀어버리면 이 상변 쪽의 백의 모양이 너무 열버지죠. 예 지금 이게 1선까지 흙돌이 와있기 때문에 상변이 상당히 열분 형태입니다. 자 이랬으면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그런 바둑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셰어라고 봤습니다. 받고 백이 패를 따낸 형태가 됐는데 자 운명의 그 장면이 바로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셰어라오가 이곳을 치바다 간수가 아 박정환 구단에게는 정말로 다행인 수였고요. 셰어라오에게는 통안의 패착이 됩니다. 자 이수로는 구쿠에 나온 얘기지만 일단 여길 끊어서 가는게 정수였고요. 만약에 백이 패를 해소하면 이곳을 단수치던가 늘던가에서 이 우변쪽을 크게 키워나갔으면 생각보다 바둑이 백이 이긴게 없는 형태였어요. 우변쪽이 집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요. 여길 끊으면 백이 받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단수쳐도 나가서 이쪽 처리하는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셰어라오가 지금 이바둑에서 이바둑을 지게 된 원인은 평생 판단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돌이 살기만 하면 이긴다라고 본거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도니까 백이 나가는 순간 굉장한 악수가 되어버렸죠. 실전에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요 교환이 엄청나게 악수입니다. 원래 안되어 있었으면 최소한 이렇게 해서 집이 될 수 있는 형태를 여기 교환을 해버린 거니까 말도 안되는 교환이 되어버렸죠. 자 결국은 이곳을 따냈지만 백이 여기를 끊어서 그냥 쉽게 정리를 해버리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흑이 요도를 살렸지만 이 두 점을 선수로 잡고 백이 여기까지 오는 수순이 오게 되서는 바둑은 완전히 백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 이 바둑 다들 아시다시피 끝까지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었어요. 자 그렇게 된 원인은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곳을 막아갔는데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막았어요. 여기가 대략 4집 7집 역 끝내기 6, 7집 되는 곳이었는데 큰 곳이죠. 그런데 여기보다는 지금은 이쪽을 젖혀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기를 젖혀갔으면 아마 끝날 때까지 진 땀 흘리는 그런 바둑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막았다가 굉장히 크긴 하죠. 여기 하나 붙여놓고 젖혀두는 교환을 한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끝내기라면 100이 좀 남는 바둑이에요. 이 장면에서 셰어라 위에 여기 붙이는 수 이 수가 실전에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를 깜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수였죠. 다르게 두는 것은 끊어지지가 않는데 여기를 두는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좀 달라요. 따낼 때 100이 선수로 교환을 하고 선수를 잡을 수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를 붙여가니까 여기를 지키고 여기를 붙여가니까 있는 것은 연결이 안되죠. 이렇게 두는 것은 너무 크게 잡힙니다. 100은 이렇게 치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일로 끊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가 좋습니다. 이어도 막아서 집이 크게 나고요. 나갔는데 여기를 교환하고 세 점을 따내는 수순을 둘 수 있어서 중앙쪽도 손해를 안보고 세 점도 잡는 형태가 됐죠. 이렇게 돼서는 정말 눈 터지는 반집 승부가 만들어졌어요. 이때까지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잘 젖혀있고 끝내기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끊어갔어요. 그러니까 흙이 치받고 쌍립으로 받고요. 여기를 두니까 젖히고 있는 장면이 됐습니다. 자 셰오라오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여기서 셰오라오가 여기를 받으면서 받고 백이 이쪽을 잡아서는 백의 승리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리로 보이는 호구로 받은 수로가 최후에 패착이 됐고요. 이수로는 여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붙여가는 걸 선수로 당하는 건 아프지만 이거 이어두었으며 다음에 한 점을 잡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점을 잡으면 크게 흙집이 생기는 수가 또 있습니다. 여기를 두었으면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반지 승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셰오라오가 이 정확한 수순을 찾아내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켰는데 바로 백이 이곳을 잡게 돼서는 백의 승리가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 판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끝내기를 하였지만 반면으로 다섯 집 박정환 구단이 덤을 제하고 한 집 반을 이기는 그런 반지 됐습니다. 끝까지 굉장히 미세했습니다. 박정환 구단 이날 두 판을 두는 정말 강행군을 하면서 정말 힘든 하루가 됐을 텐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한 그런 반지 됐고요. 자 이렇게 돼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던 그 최종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박커전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끝판왕 커제 구단과 일본의 아 한국의 마지막 주장이죠. 박정환 구단의 최종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박정환 구단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는 부담 없이 마지막 승부를 즐기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신나는 세계바둑 최강전 한국과 중국 마지막 한판만으로 우승상금 5억이 결정나게 됐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커제 구단과의 정말로 마지막 끝판 대결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박정환 구단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셰오라오의 대결 여기까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